자 여러분 이제 13페일 한번 빼보십시오. 테마 08번 부동산국법 6개 법률상 여러가지 계획이 나오는데 그걸 총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1번 뭐죠? 1번 중요합니다. 이 국토개법상 공동구 파트 나오죠? 이 공동구 관리자가 있어요. 특강특특시장소 관리자인데 얘네들은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기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요. 수립하는 그 단위가 나오죠? 몇 년마다 이걸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가? 5년마다다 이 수치가 엄청 중요해요. 한 번은 10년마다 이렇게 나왔고요. 한 번은 매년 이렇게 나왔는데요. 바로 이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기획 수립을 시행해야 되는 시기는 5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구 관리자인 특강특특시장소는 임기가 4년이고요. 5년차 새로운 특강특특시장소가 바로 선출돼서 임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5년차에 바로 다시 시작되니까 그때 5년마다 공동구 안전관리 유지관리기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다. 5년마다 꼭 개하시오. 그 다음에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적으로 국토개법을 합니다. 국토개법상 이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객시설 결정고시해 놓고 그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단계 1단계 2단으로 구분해서 집행을 해나가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인데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객시설 결정고시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단 수립하되 다른 3가지 법률에 따라 결정 의지된 그런 사업장은 바로 2년 이내에 수립을 하면 되죠.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수립을 한다.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시군관리 이방권자와 같아서 9명이 다 수립을 할 수 있죠. 다만 수립된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때는 바로 특강특특시장군수가 일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는데 이 3번은 도시군객시설 사업할 때 반드시 그 사업을 하게 한 실식을 작성하죠. 실식액은 도시군객시설 사업 시행자라면 모두 다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작성해 가지고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될 때 게요.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있죠. 이때 국토교통부장한테 도시군객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받았던 자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고 나머지 그 시행자들은 그 사업점에 관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장한테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식을 적성해서 인가받지 않고 바로 고시하고 사법을 하죠. 자 4번은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 장소의 지정복절을 다산해서 지구단위를 최종 결정한다.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합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 모두 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청장은 할 수 없죠. 5번 이 5번 성장관리계획 이 성장관리계획은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된 장소를 대상해서 이 계획을 만들죠. 이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반수 배치규모, 도로, 늦다, 규모, 은은하다, 그런 기반수 배치규모 담고 여기에 들어갈 건축으로 용도, 그 제한 같은 거 하고 건폐용중률 이런 것들을 담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바로 결정합니다. 이때 이 성장관리계획을 결정하든 또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든 누가 그걸 하느냐? 바로 지자치장인 특, 광, 특, 특 시장군수만 그 권한을 지고 있다. 특히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다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죠.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시가와 용도라고 하는데요. 시가와 용도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정 못한다. 이것 두 번 나왔으니까 알으시고 자,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하여 결정된 이 성장관리계획도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냐? 5년마다다. 이것 꼭 알으시대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라. 이것은 도시군기본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도, 성장관리계획도 똑같이 적용되죠. 그러나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기종 없다. 이것 아시고, 그리고 바로 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에 기초조사하게 되고 기초조사를 통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정보는 정보 구축을 해라고 했죠. 정보 이용체계를 구축해서 바로 나가게 되는데 그 정보대응 계속 변동이 발생하죠. 변동대의 그 정보대응은 몇 년마다 다시 입력해서 정비를 해야든가 5년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드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들어갈까요? 도시개발법상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죠. 도시개발법도 개발계획이 나오고 실시계획이 나오고 환지계획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도시발구역 지정권자. 그런데 도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서 보내죠. 그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할 때 막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은 시행자가 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신에서 인가고시가 떨어져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때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도시개발법상에서는 지정권자다. 도시발구역 지정권자, 그 시행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인가권자다. 실시계획 인가권자.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여서 실시계획을 작성했다면 인가 안 받고 고시하고 바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도시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였다면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만 인가권자가 지정권자다. 이것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발법상 도시발 사업 시행방식은 세 가지 있죠. 환지방식, 수용 시행방식, 혼용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때 수용 시행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 수용 또는 시행방식을 조사해서 사업하죠. 그리고 그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의 집가에 비해서 현지 높아가지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어렵다. 그럴 때는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대지로서 효용증진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정비 변경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에 토지를 교환한다, 분압한다, 지목변경, 형제변경, 구역변경한다. 그럴 때도 환지방식을 조여서 사업을 하죠. 그리고 하나의 도시발기관에서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하는 것이 혼용 방식인데요. 이때 환지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원 땅 저한테 땅을 주죠. 그걸 환지라고 하는데 환지체물을 행하기 위한 구체행격으로서 환지역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 환지계획 작성은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합니다. 환지방식장에서 사업시행자가 하죠. 이때 환지계획에는 필수로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필지별로 환지명세도 담고 전체 환지설계를 먼저 하고 필지별로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청산대상 토지명세도 담고 그 다음에 보류명세, 체명세 이런 것들을 담아서 환지계획을 짜는데 이 환지계획을 작성했던 시행자 중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는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인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바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청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행정층이 시행자인 국가, 지자체다. 얘네들이 환지계를 작성할 때는 인가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는 거 누가 작성할 때만 인가받느냐?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만 인가받는다. 인가권자가 누구냐?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인이다. 이걸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7번 정비법으로 가서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쭉 시행해 나가는 절차상 중요한 계획들이 딱딱 나오죠. 먼저 바로 국토 전체에 대한 도시 및 주강용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방을 제시하고 도시군, 도시점 주강용 정비 기본기획의 내용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로 국토교통부장 아닌 도시 및 주강용 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죠. 이런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장을 수립한다. 이거 아시고 몇 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냐? 정책해서 만드냐? 바로 10년을 내다보고 만드기 때문에 10년마다 수립하고 몇 년마다 그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반영하냐? 5년마다 이걸 7번에 1번, 2번, 3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8번, 이 정비법상 또 중요한 기본기획이 나왔죠. 개별 도시별로 만드는 그런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인 정책방향을 제시했을 바는 도시점 주강용 정비 기본기획이 나오죠. 이 도시점 주강용 정비 기본기획은 정비법에서 반드시 함조해 출제가 됩니다. 이 정비 기본기획은 약적으로 기본기획을 하겠는데 개별 도시별로 자기 지역에서 세 가지 정비사업 주강용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계획서소서 만듭니다. 이때 수립권자가 누구냐? 5명만 있다. 군수는 아니다. 특강, 특투, 시장까지다. 이 자들 수립을 해나가게 될 때에 바로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느냐? 10년 단위로 몇 년마다 타당석 검토하냐? 5년마다 타당석 검토한다. 그리고 이 시장 중에서도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의 경우는 도시사가 수립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 없으면 수립해야 된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수립을 했다면 시장은 도시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뭘 써도 정리하고 이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은 국토교통부장에 시장하죠. 그리고 이 도시점 주강경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는 먼저 주우민에게 공남을 시킨다. 몇 일상 공남을 시키냐? 14리사이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한다. 지방의 의견 청취가 들어가면 지방의회에서는 몇 년의 의견 시키냐? 아까 국토교통부 대부분 지방의 의견을 하면 30년의 의견을 시키냐? 그런데 정비법은 지방의 의견 청취가 들어가면 60일이다. 이걸 꼭 구분해 두십시오. 60일의 의견 시키라. 60일이 지났는데 멍 때리고 의견 시키냐? 없으면 이의 없는 거 간주하고 그 다음 달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협의심을 거쳐서 수립고시하죠. 고시하고 나서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 제거하고 고시하고 나서 국토교통자한테 꼭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주강경 정비업상 중요한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한 정비기획을 만들죠. 이 정비기획은 한 번 그 내용이 딱 결정고시되면 그 사업장의 정비기획도 확정되고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속적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반권자라고 표현하죠. 정비계획 이반권자.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누구냐? 바로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서울은 각각 자치구청장 육대광시도 자치구청장 그리고 세종은 특별자시장 제조는 특별자시 도의사 팔도는 도의사가 아니라 시장군수 그래서 특별자시장, 특별자시장,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이 이반권자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이 이반권자들 이반할 때에 절차가 있어요. 먼저 주민 설명회를 거치죠. 그리고 서면으로 그 계획안을 통보해주고 주민들한테 그리고 주민한테 정식 공남을 시켜주죠. 공개연람, 공남을 시킬 때는 이 정비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니까 정비기본계획의 공남자는 14일 이상이 끝이었는데 정비계획은 14일은 안 되고 30일 이상이다. 이걸 꼭 비교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비계획도 지방의 의견청취자 보내게 되는데요. 지방의에서는 60일의 의견시 30일이 아니다. 60일이 지날 때가 의견 제시 없으면 이해 없는 걸로 간주하고 통과 이렇게 좀 봐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관리처분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쓸 거냐 하면 국장이다. 5년마다 개선 대상적 도사 실시에서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쓰봤는데 이건 누가 쓰봤냐? 국토교통부장안이다. 관리처분계획이 또 나오죠. 관리처분계획은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방법을 통해서 사발 때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작성하게 될 때 분양을 해주기 위한 구체인 내용을 담아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수립했던 그 시행자들 바로 관할 시장군사한테 인가신청, 인가받아 이 계획이 확정돼서 바로 그 다음 단계 철거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바로 그 시행자가 하지만 인가권야는 관할 시장군사 등이다. 꼭 고분하시고 이때 시장군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인데요. 정확하게는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 자추군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번도 봐두시대요. 주태법상 여러 가지 계획 중 리모덴 기본계획이 시험에 잘 나온대요. 리모덴 기본계획은 누가 쓸 거냐? 고흥농택이 몽땅 있는 큰 도시의 대장이 수립해요. 특별시장, 광시장, 대주시장. 그러나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도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면 그때는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는 수립해가지고 도시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이런 리모덴 기본계획은 각각의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큰 대도시에서 앞으로 우리 도시에서 리모덴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서 수립하는 계획인데요. 이 리모덴 기본계획도 수립 단위는 10년에 내바받는다. 그래서 10년 단위 수바되어 5년마다 다당성 제공돼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립 절차는 이것도 주민한테 14일 이상 공람시키고요. 아까 정비품등 정비기본계획도 공람계획은 14일 이상 했었죠. 이것도 리모덴 기본계획도 공람계획은 14일 이상이다. 30일 아니다. 아까 근데 정비계획은 중앙계획이니까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켜서 의견이 든다고 그랬죠. 차이점을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도를 합니다. 아까 정비법상 지방의 의견 청취자 그 정비기본계획을 보내면 60인의 의견을 제시하라. 그 기간 내 의견이 없으면 이의 없는 걸 보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 리모덴 기본계획의 경우는 지방의 의견 청취자 그 계획을 보내면 거기서 30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30인의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걸로 관계합니다.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 의견 청취. 지방에서는 30인의 의견 제시. 또 주택법상 리모덴 기본계획도 지방의 의견 제시는 30인의. 무슨 법만 지방의 의견 제시가 아닌 60일이냐. 정비법만 정비법만 60일이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만 60일이다. 꼭 구분해 두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바로 공법상 계획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15페이지 테마 10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테마 10번 위에 11번 농지법상 농지용계획 수립권이라는 시장수 구청장이다. 그리고 이 농지용계획 수립했던 시장수 구청장은 승인은 시도사한테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가볍게만 봐도 좀 돼요. 자 핵심 내용으로서 바로 테마 10번을 또 보겠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 절차 체계단화했죠. 그 흐름이 쭉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정리되면 나름대로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 절차는 정리되는 것이죠.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 절차는 국토개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강정 정비법이다. 이렇게 절차의 내용이 무슨 법이 있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두세요. 이 국토개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군객시설이 뭐냐. 바로 기반설. 예컨대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광장이면 광장. 이런 것들이 기반설인데. 이런 기반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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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객시설 하죠. 그 땅을 부지 그렇죠. 이렇게 도시군객시설이다라고 도시군가로 딱 결정고시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팩트된 땅 주인들은 행위자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화가 안 내줘요. 건축물 건축 못하고요. 공장물 설치가 내지 않기 때문에 공장물 설치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런 행위장이 가해지죠.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이 안에서 언제 사봅니다라고 그 집행객을 수립해서 공개해 주죠. 그 기간은 3개월 이내 하죠. 3개월 이내 바로 단계별 집행객을 수립해서 알려줍니다. 알려준다 이게 공거죠. 단계별 집행객은 바로 이게 별자가 구분하다 별인데 단계를 구분할 때 1단계하고 2단계로만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1단계 집행객하고 2단계 집행객으로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1단계 집행객은 저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3년 이내 시행할 도시군객시설 사업과 그에 따른 재원 저달계 보상객을 포함하는 계획이고 2단계 집행객은 저렇게 결정고시하고 바로 3년 후에 시행해 나갈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담아서 수립합니다. 그래 이렇게 공고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공고해주면 저 안에 편입된 땅주인들은 만약 1단계 집행객이 들었다 그러면 내 땅에서 3년 이내에 사업하니까 보상 타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해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2단계 집행객이 포함되어 있으면 내 땅에서는 3년 이내에 사업을 한다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내에 단계별 집행해서 수립해서 알려주면 좋은데 수립권자들 바로 9명이 있어요. 특강, 특득, 시장수, 국토교통장, 도의사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직무육체 안 해버렸다. 이 기간에 안 했다. 아니면 도심의 주관경, 정보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게 의제됐다면 늦어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해서 수립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안 했다. 그러면 그 부자 안에 있는 땅주인들은 자기 땅에서 언제 사업을 할까 이거 예측할 수 없게 됐죠. 그런 경우하고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2단계에 들어겠죠. 그러면 3년에 한단 말 아닙니까? 그런 땅에서는 바로 기절을 좀 풀어줍니다. 세 가지는 화가받아서 허용을 시키죠. 그 지역의 특강특특시장수한테 허가받아서 세 가지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뭐냐. 임시용을 가설건축으로 합니다. 가설건축으로 경우는 건축하고 건축을 허용시켜요. 그리고 바로 이 안에 공작물 설치도 허용시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기존에 있었던 기존건축물이 있다.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말이죠. 종전 범위에서 다시 규정한 것을 개축이라고 하거든. 기존 건축물에 개축하고요. 찬젠이 발생해서 별시됐다. 그걸 다시 복원시키는 시 제축이죠. 이 두 가지는 허용시킵니다. 그에 따로 형제변경을 다시 허용시키고요. 이때 그 허가기준은 우리 건축법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저 안에서 이런 것들을 허가받아서 할 때 가설건축물은 3층에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전체가는 3년까지 되고 그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양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간선공업설비인 전기, 가스, 지정당화 이런 걸 끌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허가가기준으로 있죠. 3층에만 됩니다. 이렇게 허가받아가지고 이 건축 설치된 것 중 이거 건축된 가설건축물, 설치된 공장물은 보상받지 못해요. 다음에 만약 사업이 시행되면 그 소유자의 부담으로 깨끗하게 원상해보아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받아서 개척된, 제축된 건축물은 다음에 사업할 때 보상치료가 이루어져야 철거가 가능하다는 것. 만약 그 사업장의 땅이 1단계 집행계에 들어있어가지고 3년의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 사업시행자가 등장하겠죠.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라는 실식을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여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범위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걸 간주하고 또 수용권도 발동되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사업을 들어가는데 이때 인가 신청을 받았던 인가 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도 계시고 시도사도 계시고 대도시장도 계시는데 이네들 때로는 조건부인가도 가능하다는 것. 그 사업할 때 사업장까지 도로 상하수 연결을 해 또 위해방지 조치할 때 기반 설치, 위해방지 조치, 환경위해방지 조치, 그 다음에 경관조치, 적용조치 이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고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도 예측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보증을 예측하게 할 때 그 사업시행자가 국지공이다, 국가, 지방, 자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이다, 지방공사, 지방공단, 한국, 토지동사 이네들일 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해야 할 수 없어요. 우리 민간인이 바로 시행자일 때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업을 착수했다 시행자가 착수했던 시행자를 포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시행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행자 보호 규정이 중요해요.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를 포하기 위해서 야 너 시행자 너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진정한 권리자가 누군가 그거 파고자 할 때 시청, 군청, 군청에 가서 토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보고 열람하고 등초본 발급받고 소유관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등기사에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등기 전부 증명서 과거는 건물 등기 보호 그랬는데 지금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길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 우리가 가서 열람한다 또 등초본, 교부청 간다 그때는 수술이 되었는데 이 시행자를 포하기 위해서 그것들 다 무료로 청구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 청약자 필요하면 타인 토지에 출입이 가능하죠. 출입을 허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해가지고 들어갈 때는 7일 전에 알려주고 들어가서 장애물 변경, 일시장할 때는 3일 전에 또 알리고 들어가죠. 그러나 손실이 발생하면 바로 이 시행자가 행정 측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실에서 보상해주고요. 민간 시행자가 사업할 때는 그 시행자가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타인 토지에 출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서류를 직접 소유자한테 발송했는데 반송했다 그러면 바로 법원에 따라 신청해가지고 간접송달인 공시송달도 할 수 있다는 것. 관련 서류 보낼 때 공시송달도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다만 공시송달할 때에 행정청이 아닌 자는 바로 인과되어 있던 국장, 시도사, 대도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시행자를 포하기 위해서 바로 저 안에 사업장 안에 국공인이 있다면 국공인적으로 처분을 제한합니다. 그래, 도시군가로 정하고 있는, 도시군가로 결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국공인을 매각,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가지고 시행자를 포하고 있어요. 만약 극시송을 위반해서 처분하면 무효를 하겠다 해서 시행자를 포하고 있죠. 그리고 시행자를 포하고 있어서 수용을 인정해버립니다. 이때 수용을 인정해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하는 절차상 이 실식의 고시가 떨어졌다고 하면 시행자에게, 모든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법에서 줘버리는 것이죠. 강제수용권, 강제사용권, 보상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한 토의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때는 공치법을 준행해서 하는데 공치법에 대한 특례를 써 이 법에 따른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 관절해 주죠. 그리고 시행자를 포하기 위해서 이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단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걸 의지시합니다. 이렇게 보호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끝났습니다. 끝났다면 중공검사를 받아요. 이 중공검사권자가 바로 시도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했다면 중공검사 안 받고 나머지 시행자만 중공검사를 받아요. 중공검사 받고 나서 공사 끝났다고 공사하려고 공고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이 시행자 파트를 좀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이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시행자가 되고요. 광심형 광역시장 이렇게 각각의 지자체들에서 한다 그러면 그 장들이 시행자가 돼요. 특, 광, 특, 특, 시, 군에서 할 때 그 장들이 시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졌다. 그때는 협의에서 시행자를 지정하면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시대에 걸쳐졌다 하면 국토교통장이 시행할 자를 지정해서 고시하면 그 자가 되고 같은 도에서 가면 도의사가 시행자를 지정해주면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건이 광역, 도시개혁과 관련이 있다. 그럴 때는 도의사가 직접 시행자돼요. 저 사업이 국가개혁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장의 시행자입니다. 이네들이 사업을 하게 된다. 그때는 이네들을 행정청이 시행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아닌 자가 시행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행정청이 시행자한테 내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서 바로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그 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시행자 지정신청서 될 때 그 자가 국가, 지방사천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한국토용사 이네들이 바로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냈더니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국주공이 아닌 순수 우리 민간이 그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되고 싶다. 시행자가 되고 싶다. 그때는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이렇게 3분을 나눠서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그리고 나머지 토지소유자 2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해야 시행자증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15페이지에 쭉 나와 있죠. 15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16페이지 테마 10번을 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 세부재단 미해수정구조차 체계도 이 내용도 꼭 함정에 나오는데 잠시 쉬었다가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